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주팔자를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생각하며 사주팔자 운명 숙명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생에 자신이 어떤 업을 행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자기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 어떤 모습을 했느냐는 부를 결정하고 외모를 결정하고 직업과 행복과 죽음까지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말씀하기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들의 족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족보가 유다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특별히 야베스라는 본문의 인물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역대상 말씀을 기록하면서 6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야베스만 두 줄로 기록하면서 이 야베스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족장들의 수많은 족장과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야베스의 이 기도의 능력은 모든 조상들 믿음의 큰 힘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자손이고 비주류의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려면 주류의 가문으로 태어나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이지만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야베스라는 인물은 고통이다 고통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이름이 고통이냐 곽고통이 참 심각하잖아요 이고통 심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름이 무슨 고통이냐 이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을 고통으로 지을 만큼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슬프고 낙심된 인생이 야베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시절을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딸의 이름을 이상하게 기록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이모도 분선이 분탁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주 이상해요 아니 왜 그럴까 그 분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얼마나 살아가면서 힘든 마음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딸의 이름을 정했던 우리의 이름의 생각과 달리 야베스라는 인물은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수고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벗어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부재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갔던 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야베스가 만나는 이 비참함보다는 훨씬 더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인생이 회복되리라는 전혀 다른 기대 없이 살아가야 될 비참한 인생을 가졌던 야베스인데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야베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에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그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복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주어진 인생은 고통이요 슬픔이요 낙심이고 더 이상 일으실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야베스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만큼 그의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나의 이름으로 거리가 생긴다 내 이름으로 동네가 생긴다 내 이름으로 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거 보통 존귀함은 아니잖아요 오늘 야베스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야베스를 떠올릴만한 도시가 있었다 마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야베스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존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존귀한 사람이 됩시다 귀중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야베스를 기록한 이유 굳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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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기록하면서 존귀함을 기록하면서 존귀함을 기록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집어넣을 만큼 야베스는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존귀함 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존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저는 두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존귀한 존재로 불릴 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 제일 먼저 내면을 믿음으로 똑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외형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생각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베스라고 해서 무너지는 마음 없었을까요 그렇게 아픔이 그에게 있는데 아무리 하늘을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내면의 아픔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만난 고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병이 있겠죠 물질, 사업, 관계의 문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문제, 외모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복합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하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탓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3포 시대, 5포 시대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통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 연애, 결혼, 출산 이런 사회에서는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출산도 못해 5포 시대는 두 가지를 더합니다 내 집도 못 사 인간관계도 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포 시대, 매포 시대라는 의미는 사회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나는 이런 일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을 탓하는 사람 운명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모든 책임을 그의 영향력을 준 사람에게 돌린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탓을 돌릴 때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드립니다 이 말은 사회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사회 탓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부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원망의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의 감정은요 우리의 영혼을 좁먹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았 때가 말이에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은 내 인생을 좁먹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이런 반응으로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라고 해서 이런 감정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나를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탓을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게도 엄마가 잘했으면 이라는 원망의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내면이 강해야 기도가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목소리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마음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네 이분입니다 이분은 두 팔과 두 발이 없습니다 발가락 몇 개 남아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팔도 없고 손도 없으니 발도 없으니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었을까요 스스로 자신을 원망하고 비하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학교에 갔을 때도 많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향하여 놀리기를 외계인 같다 저는 발가락으로 밥을 먹으니 발 냄새가 나는 사람이니 어디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친구들이 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되겠습니까 몇 번의 자살의 시도를 했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계속해서 교육했습니다 너의 장애를 받아들이라 너의 장애를 받아들이라 이거 이기지 못하면 결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면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아무리 잔인한 말을 해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내 생각보다는 내가 훨씬 더 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내면을 강하게 하며 그가 우뚝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인평과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기도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내면을 강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내면을 강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리고 있지만 내면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기도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뇌출혈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굉장히 위험한 때 아닙니까? 뇌출혈이 딱 시작되면요 뇌출혈이 시작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터져버려요 그런데 뇌출혈이 시작될 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나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 인생의 고통이 뇌출혈이 될 만큼 강하고 강력할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터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닉 부이치치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터질 만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가 살아서 있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지저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에 영적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세요 그래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상반절에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이 아래다라는 말은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르짖어 기도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간에 그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열정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야베스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리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원래 충청도 양반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원래 성격적 아니요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을까 너무 편안한 생활 때문은 아닐까 너무나 안락한 시간 때문 아닐까 내 몸의 육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일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오냐 하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 때 그에게 고통의 문제를 기쁨으로 슬픔의 문제를 감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의 자선을 통해서 내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5년이 지난 100세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시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시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브리서의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된 모든 이유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 뚝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내일까지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니까 아니네요 기도는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뚝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 나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이전에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것은 복받는 복덩이의 인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세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왜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복덩어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 기도는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복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복덩어리가 된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제게 복덩어리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복덩어리가 될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아 야베스는 기복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덩어리가 되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랬어요 이 지역이라는 말은 경계, 땅, 나의 재산, 가정, 직장 이런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경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발붙일 수 있는 근거지 있잖아요 내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것을 바로 지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는 의미는 가정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주시고 내 직장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땅값도 많이 오르게 해주시고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제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단순한 의미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 복덩어리가 되어서 부자가 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부유한 삶을 살되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게 지식인이 되면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영향력 사명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 복 받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발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눈물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확대시키고 사역 확대시키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물질을 이웃 사랑을 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뜻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부자가 좀 많이 오게 기도합시다 부자가 더 헌금 안 해요 부자가 되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복받는 복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교회가 만들어내야만 그 교회가 복되고 종기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꿈을 꾸는 그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영향력 있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교회 이런 교회와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제가 복덩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복덩이 되게 해주세요 복을 나누는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안한 힘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지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오늘 야베스가 특별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는 주님의 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란을 만날 때 환란은 악한 영의 시험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환란은요 악한 영의 시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환란을 이기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도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끝은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됩니다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체적인 문제도 영적인 일과 끝이 닿아 있습니다 재산의 문제도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대박 나기 위해서 돼지 머리 하나 딱 잘라서 고사를 지닌 만 원짜리 코에 딱 나가지고 절을 합니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세상의 일도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영적인 일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풀어 풀리고 있지 않을 때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모든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환란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요 내가 열심히 실혀를 했지만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 승리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일에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인사해 볼까요?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면서 잘난치 하지 맙시다 네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는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백신 맞는 나라는 더 많은 전염병이 터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는데 50cm나 내렸어요 그러니 이 50cm 되는 이 눈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선을 깔고 아무리 좋은 체계를 가져도 결국 자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찾아오는 모든 일은 어떤 일? 영적인 일과 끝이 닿아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영적인 어려움의 환란을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야베스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 인생은 똑같이 낙심되고 좌절됨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축복해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